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로써 유캐프렌즈 제1부 사도신경편이 마무리됩니다.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앞에 청중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표정도 볼 수 있고 또 느낌도 오는데 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바로 받으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강의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것을 풀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각자의 몫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도신경과 관련된 책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그 요셉 라칭어, 현 베네딕도 교황님이시죠. 교황님께서 젊은 시절에 쓰신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사도신경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스 퀸 신부님께서 쓰신 현대인을 위한 사도신경 해설, 민나이다. 이 책은 그나마 좀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학 서적들이 있는데 어쨌든 알아야만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또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사드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알려는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신앙이 좀 더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가장 짧은 신앙 고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케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을 가장 짧은 형태로 고백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십자성호를 자주 긋습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케프렌즈에서는 그림과 함께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른손을 모아 이마를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부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손을 땅으로 향하듯이 해서 가슴으로 가져가세요. 이는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어요.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성자와 이제 심장을 거쳐 손을 왼쪽 어깨로 가져가세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바로 성령이 함께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다음 오른쪽 어깨로 손을 가져가세요.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것도 결코 있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9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여기서 이마에 표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이 표는 지겹게 보면 타우 알파벳으로 T자를 쓰는데 이 타우를 이야기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십자성호를 이 구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끔찍한 재앙이 임박해 지상의 온갖 죄악에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존하며 죄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즉 타우자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이 글자는 일종의 십자 형태로 쓰였다. 십자 모양의 타우는 하느님의 소유물을 표시하는 봉인이 되었다. 이 봉인은 하느님을 향한 동경이자 그분을 위한 고통의 응답이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런 이들을 당신 보호 안에 들이셨다. 이렇게 이마에 타우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동시에 자기 보호에 대한 희망의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십자 성호를 아브라함과도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복이며 모든 사람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축복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서 그의 표지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 성호를 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권세 안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면 싶은 사람들 위에도 성호를 긋는다. 또 생활에서 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새롭게 받고자 하는 물건들 위에도 성호를 긋는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딘가로 떠날 때 그것이 긴 이별일 때 아이들에게 이마와 입과 가슴에 십자 성호를 그려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려와 마음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된다. 즉,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의 기도를 가시화하며 구세주에 의해 받아들여짐을 확신하는 축복인 것이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그 축복이 담긴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교황님께서는 십자 성호를 축복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십자 성호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부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를 찍으면서 성호를 그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새로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대충 십자 성호를 그지만 십자 성호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회 프렌즈에 나와 있는 요한 마리아 비안의 성인의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형제들이여 사람들 눈치를 보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나 신앙이 없는 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일을 하기 전 십자 성호를 그는 이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 성호를 그으면 그대들과 그대들이 하는 일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